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여기 써 있는 대로 일단 맥도날드에 여기 앞에 3개 있는 거 있죠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조금 정말 기대 중이에요 이름은 크리스피 오리엔탈 치킨 버거 라는 거에요 근데 이게 원래 맥도날드에 상하이버거는 닭가슴살 뻑뻑한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닭 가슴살이 아니라 닭다리쌀로 돼 있대요 그래서 뭔가 라이벌 구도로 삼을 만한게 맘스터치의 싸이버거나 햄버거들은 닭다리쌀로 패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요거를 사왔구요 3개 왜냐면 처음 먹는 거니까 3세판은 해야 되잖아요 요거 라이벌로 삼을 거 맘스터치 거 사왔고 싸이버거랑 요거는 화이트 갈릭버거 2개씩 사왔고 뒤에는 제가 좋아하는 거 이거 195랑 슈비버거랑 불고기버거 그리고 이거는 그냥 사왔어요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여기 감자 사왔고 근데 여기 싸이버거 맘스터치 감자 이름은 케이준 양념 감자라고 하고 맥도날드의 감자는 후렌치 후라이라고 해요 이거 참고해 주시구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거는 엽기 떡볶이 착한 떡볶이 있죠 이거를 오늘 직원 애들 오자마자 이렇게 사줬어요 밥 안 먹었다 해서 근데 애들이 남기고 갔어요 아우 정말 좋은 직원들 동생들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요거는 아이스크림인데 딸기 오레오 맥플러리래요 딸기향이 나네요 암튼 일단 저 새로 나온 거 한번 기대감을 갖고 먼저 먹어 볼게요 맘스터치 대전 시청역점 직원분들 저에게 이렇게 많은 케첩 감사합니다 아 더 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제가 목폴라티를 입고 있잖아요 오늘 다이아티비 개국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네이버에다가 벤츠 검색해보시면 최신 뉴스 보시면 저 있을 거에요 잘 먹겠습니다 일단 먹어볼게요 이게 통 닭다리 사오 뭐야 아 가격이요 이게 단품으로 단품으로 14700원 나누기 3은 3 나누면은 3 4 4 아 얼마냐 14700원 나누기 3을 하시면 돼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잠시만요 3,900원 단품으로 일단 보시면은 4900원이에요 아 3이구나 4900원이네요 개당 단품으로 이렇게 있는데 요게 요렇게 네 단품으로 4900원 이고요 안에는 토마토 머스타드 냄새가 좀 많이 나요 네 소희님한테 오늘 잠깐 부탁드렸어요 항상 와주셔서 도와주셔서 급하게 고맙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피클이 있거든요 이 피클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 위쪽에 어떻게 보면 너무 상큼해요 너무 갑자기 확 튀는 맛이 있긴 한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맥도날드에서 닭고기를 만든 패티 먹을 수 있는 버거가 드디어 나왔어요 제가 보시면은 여기 닭다리 패티 있죠 이게 간장 베이스로 했대요 그래서 치킨 중에 간장 치킨 있죠 살짝 그런 느낌 지금 그런 맛도 나는데 여기에다가 버터밀크를 넣었다고 하시거든요 버터밀크 맛은 솔직히 안나오고 머스타드 맛이 강해요 맛이 햄버거 안에다가 간장 치킨을 넣은 맛 근데 느끼할까봐 피클을 넣으셨는데 피클 맛이 정말 확 튀어요 피클 싫어하시는 분 계시면 그냥 피클 빼세요 콜라는 옆에 있는데 콜라는 좀만 이따 먹을게요 저 원래 상하이버거 먹으면 뻑뻑해서 콜라 많이 마시는데 닭다리살이라 부드러워요 아 그리고 맘스토치 시청점 분들 요거 서비스 콘 두개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한번 다음에 싸이버거 먹어볼게요 어 근데 이거 진짜 괜찮다 저는 상하이는 대놓고 싫다고 매번 말하거든요 어 이거 싸이버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썸 따시는 분들, 데이트 하시는 분들 맘스토치 가서 햄버거 드실 때 이렇게 드시라고요 이렇게 이거를 딱 피시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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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얼굴 가리시고 드시면은 앞에서는 눈치 안보고 한방에 햄버거를 요렇게 먹을 수 있어요 이게 확실히 딱 차이나는게 그 맥도날드 패티는 간장맛 이거 패티는 KFC 치킨 있죠 그 맛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소스가 좀 크리미한 소스맛 일단 두개 다 너무 좋아요 맥도날드에 왜 지금 만드셨지 이런걸? 진작 좀 만들지 그리고 맘투덕지에 있는 요거 이거 이름은 케이준 양념 감자 대짜리 요거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모아갖고 드시면은 마치 통감자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을거에요 이렇게 해서 애들을 요렇게 만들어주세요 애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둥근 한방으로 퍼져있잖아요 이거를 요렇게 만드셔갖고 이렇게 우리 길거리 음식 먹을때처럼 이렇게 이렇게 드시구요 그냥 으흠 저는 여기에는 케첩을 굳이 안 찍어 드셔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자체로도 맛이 충분히 다 돼있거든요 으흠흠 으흠 으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에는 뭐 먹지? 이게 이름은 화이트 갈릭버거 화이트 갈릭은 좀 느끼한거 좋아지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해드리는 느끼한거랑 마늘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 이렇게 안에 이거는 닭가슴살 로도 할 수 있고 통살, 다리살로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안 바꿔주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안 가시면 돼요 저는 바꿔줘서 시청으로 가야돼서 시청으로 가야돼서 저 오늘 일정이 정말 나름 빡빡했거든요 10시 반까지 그 개국 그거 그거 하는것 때문에 다이아 개국하고 12시 반에 그 작가님 피디님들 미팅 2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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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어디지? 2시에 어디 미팅 하나 하고 3시에 하고 그리고 5시에 하고 한쪽 5 2 1 인간 2 1 1 2 2 이쪽으로 와주셔가지고 거기서 빨리빨리 했어요 근데 여기도 피클이 있긴 있거든요 이 피클보다 맥도날드에 있는 이 피클이 좀 더 씩 상큼한 맛이 강해요 너무 좋다 오늘 되게 바쁘게 돌아다니고 딱 와서 먹으니까 너무 좋네요 이거는 정말 느끼하라고 만든 거예요 토마토 없어요 야채에 있는 거라고는 양파랑 양상추 정도? 양상추도 없네 양파 헬로우 필리핀스 샤라웃 투 필리핀스 슬로마키아 저 핑클팬더 다이어리 받았습니다 인스타그램 보시면은 다 있어요 제 모든 모든은 아니지만 제 많은 일상들이 이런 닭다리로 만든 버거를 드실때 조심하셔야 될게 이렇게 빠져요 닭다리 모양이 닭다리 모양이 불고기 패티나 그런것처럼 딱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드실때 조금 이렇게 잘 끊어드셔야 돼요 너무 맛있어 그리고 이거는 저 처음 먹는것 같아요 딸기 오레오 맥플러리 그 보시면 여기 딸기 그 덩어리가 들어있네요 보이시죠? 빨간게 딸기잼만 넣은 것 같은데 그 딸기 덩어리도 있어요 오레오 맥플러리 오레오 맥플러리 그 맛에서 딸기 맛이 나요 딸기도 씹힌다 음 딸기도 씹힌다 자 그리고 지금은 조금 늦었지만 저 원래 이거 저번에 최근에 엽떡 먹을때 하려고 했던거 있잖아요 님들 드시기 전에 위보호 아시죠? 달걀 그럼 마지막에 국물이랑 이렇게 휘저어서 먹을게요 떡볶이 이거는 저 직원들이 먹고 남긴 겁니다 직원들이 아주 동생들이 저를 무지 애껴줘요 남자 둘인데 이것도 못 먹어요 이건 여기 놓고 조금 잘 보이시게 내줄게요 이거는 엽떡볶이의 맛인데 매운맛이 뒤에만 살짝 나요 그리고 여기 엎드리컨 소희님 지금 잠깐 매니저 해주시고 계신데 안 힘드세요? 아프리카에서 정말 많이 고생해 주셨는데 여기까지 오셔서 제가 매니저를 안 드린 상황에서도 1분에 한번 채팅창 치시는거를 그거를 본인을 위해서 채팅이 아니라 다른 분이 질문해 주시는거를 답해 주는데 쓰셨거든요 잠시만요 죄송한 맘 감사한 맘 둘 다 있어요 토마토도 이렇게 먹어주세요 네 그럴거에요 왜냐면은 저는 이중에 이게 제일 안좋으니까 아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2017년 1월 달부터 TV로도 저를 만나실 수 있는거 알죠? 네 TV로 만나실 때 또 모바일 어플을 깔아주시면은 저랑 바로 소통도 가능하니깐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저는 목요일 8시부터 10시까지에요 밤 소희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칠리소스 향이 정말 많이 나요 배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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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OCN 시리즈라는 TV 채널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이아TV라는 채널로 변합니다 바뀌어요 저는 베토디에서 칠리소스만 빠지면은 괜찮을거 같아요 토마토나 요 패티나 다 좋은데 칠리소스가 전 좀 마음에 안들어요 17년 1월달부터 TV프로그램에서 제가 나옵니다 제가 메인이 돼서 히어로 아 히어로는 아직 조금 발음하기 어색하다 물론 칠리소스를 빼달라고 말씀드리면 빼주시겠지만 제가 그러면은 맛이 너무 밍밍해질거 같아요 그냥 칠리소스 아까 이렇게 앉아있었거든요 아까 기자회견같이 이렇게 앉아서 했는데 제가 크리에이터 대표 주명 중에 한 명으로 뽑혔어요 한 분은 씬! 씬님인데 이게 씬님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야예요 야! 씬! 님! 동갑이라 왜 겉옷 입어요? 추워요 이게 일 끝나고 야식 먹는 기분인 것 같아요 답답해 보여요 답답해요 집에서 이러고 있으면 근데 오늘같이 날이 추울 때는 이게 안에가 재질이 깔깔이에요 누빔! 되게 따뜻해요 근데 요런 닭살이를 만든 버거 드실 때 패티가 좀 불규칙적이잖아요 이렇게 메론거리는 부분 먼저 드시면 돼요 메론거리는 부분 먼저 이거 다시 말씀드리는데 간장치킨 치킨으로 만든 햄버거 같아요 그리고 으아악 음 괜찮아요 빨면 되죠 빨면 되죠 드라이 흐흠 저는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코트 벗을게요 죄송합니다 맥도날드에서 지금 현재 저한테 세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저는 1955랑 슈비버거랑 요거 크리스피 요리에서 치킨 버거 뭐 불고기버거는 소울버거니까 그냥 빼고 빼고 이거 그냥 흠 양념은 여기 안에다가 감자튀김을 넣어서 먹으면 됩니다 이제 생각보다 피클 향이 맛이 강하니까 어 그것만 조금 알아 놓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시면은 피클이 정말 훅 치고 들어와요 양념은 고기 오우 착한 맛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오늘 너무 좋네요 이렇게 먹으면은 건강해치지 않을까요 운동을 안하면 그렇게 되겠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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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것 같아요 헐 미안해요 모르고 광고 스킵했어요 진짜 미안해요 아유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갔다 오세요 장난이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냥 보고 계시고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도 제가 광고를 틈틈이 켜야되는데 매번 깜빡깜빡해요 샤오라 투 인도네시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워보여요 그냥 옷 입는게 나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입으면 벗으라 하고 벗으면 입으라 하고 와 오늘 진짜 뭔가 될라나봐요 일이 자꾸 커져요 지금 나무젓가락 30개 정도가 떨어졌어요 무슨 좋은 일이 생기려고 김말이도 동생들이 미리 넣어놔서 눅눅하게 만들어줬어요 여기는 떡볶이랑 어묵이랑 아 어묵이랑 만두랑 엽기떡볶이를 정말 맛있게 맥도날드나 엽기떡볶이나 이런걸 진작 만드실 수 있으면 진작 만들어주시지 그래도 지금에라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가 나폴레옹 본점 옆인데 벤치님 영상보고 내일 점심 먹으러 가려구요 가서 맛있는거 드시고 오세요 그리고 댓글보니까 가시기 전에 무슨 빵 있어요 라고 미리 확인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미리 확인해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베스킨라빈즈에서 엄마는 외계인 제일 좋아요 엄마는 외계인은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에요 저는 화이트갈릭이 사이버거보다 좋으니까 사이버거 먼저 먹을게요 여기 앞에 있는거 지금 다 제가 좋아하는거에요 뒤에 서비스로 있는거 같은 불고기버거까지 피카츄 신발 짱구는 왜 누워있나요 짱구는 자구요 피카츄 신발인 진영이가 태국 갔다오면서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저 야외 방송으로 동해번쩍 서해번쩍 갑자기 방송끼잖아요 다음에 갈 때를 이번에 미리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속초시장이에요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속초시장 갑니다 날짜는 아직 못정했고 장소만 정했어요 아 물티슈가 없어 혹시 여기 그 애기를 갖고 있는 애엄마 누나들 계시잖아요 애기 물티슈 뭐가 좋나요 애기 물티슈 뭐가 좋나요 애기 물티슈 뭐가 좋나요 이 채널은 처음 보았습니다 I watch this channel first I am your warm fan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저러메니 하겠쑤? 음 그거 사줘야되겠다 아 하기스를 제일 많이 쓰시구나 채팅창에 제일 많이 나오네요 베베스 하기스 프리미엄? 프리미엄은 좀 비싸겠다 그거 사줘야 되겠다 음~~ 으흠 하얀 몸? 베베스 물티슈 애기 쓰지 말라고요? 매직 팬티요? 그거 기저귀 아니에요? 아가방 컴팬이 나오는 퓨토 제품 진짜 자극없고 일단 저 말고 애기 조카 물티슈 좀 알아보고 있어서 벤츠님 물티슈도 좋은데 손수건도 좋아요 매일 빨아쓰는게 귀찮긴 하지만 애기 건강... 아... 누나 들었지? 물티슈 말고 손수건 터줄테니깐 빨자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 누나가 고생하면 돼요? 괜찮아요? 하지만 제가 하겠죠 하루에 한 번씩 그냥 애기 얼굴 보러 가거든요 그때마다 누나가 저를 만주야... 왜... 맨날 당해요 자 다음은 제 소울버거인 불고기버거 불고기버거는 초등학교 때 항상 즐겨 먹었던 엽떡이다 한국음식이 그려짐 아... 진짜 음식은 다 좋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애기 때 피부가 되게 연한 편이라 어머니가 기저귀를 천기저귀를 뜨셔서 매일매일 되게 많이 빨으셨어요 저는 효도해야돼요 샤아웃 터키 앤 타이완 브라질 반갑습니다 나이스 미츠 매일 맘투 터치가 나요 맨날 신메뉴가 나요 둘 다 좋아요 맘투 터치는 그냥 기본 KFC 같은 그런 치킨 패티 맛이 나오고 그리고 요거는 아 요거는 맥도날드 건 간장 치킨 같은 맛이 나요 톡 맥도날드랑 쉑쉑이랑 쉐이크가 다른가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맥도날드는 피넛 쉐이크는 안 팔잖아요 우리나라 버거들은 소스로 맛을 내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수제버거 미국 버거들은 패티 자체에 그 육향을 정말 진하게 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금요일에 저는 꼭 한 명만 데리고 와야되나요? 네 저희가 인원은 미리 정해놓고 모집을 한거라 혹시 두 분을 모시고 오면 자리가 안돼요 100분을 초대해서 50분께만 초대했거든요 두 분씩 오시면 총 100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제가 왜 핑크팬더를 좋아하는지 핑크팬더님 핑크팬더는요 제가 어릴때 살면서 제일 처음 처음으로 좋아했던 캐릭터예요 첫사랑 캐릭터 첫사랑 만화 첫사랑 딱 그 느낌 안녕하세요 오빠 저 다음주에 한국 여행가요 오셔서 맛있는거 많이 드시구요 저 저 제 방송 보시면서 드시고 싶었던거 많이 드시고 가세요 요즘 학생들 핑크팬더 모르더라구요 요즘 들어 갑자기 그 캐릭터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원래 있던 캐릭터들을 다시 끄집었네요 이게 여보 무민도 그러고 이번에도 GS에서 무민으로 이벤트 하더라구요 핑크팬더 나도 정말 그러는데 나랑 나이가 값다 그런가 기저어보 비슷한 우리 또래니까 밑에는 슈프림 그 명태살로 만든거고 위에는 소고기 패티 소스는 살짝 매콤한 사우전드 아일랜드 사우전드 아일랜드 소스 소스 감자 감자 꽂아서 먹어줘요 이렇게 꽂아야 돼요? 그냥 딱딱한게 없네요 이렇게 꽂아서 먹는건가요? 어떻게 먹지? 이게 보시면은 100% 새우살이 아닐거에요 아마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뭐 새우버거 새우버거 그런거 다 명태살이나 생선살 갈아서 만들었고 그리고 거기다가 새우 작은거 있죠 칵테일새우 같은걸 좀 넣어서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커플링 맞습니다 이거는 커플링 맞습니다 이거는 커플링 맞습니다 햄버거 햄버거에다가 아까 이 엽떡 소스 넣어보니깐 별로 안 맛있어요 엄마랑 동생이랑 보고있어요 엄마랑 동생이랑 보고있어요 반찌개를 했죠 그런거 이거 세 분이서 하나로 봐주시면은 좋아요 한개밖에 못 누르시잖아요 그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는 사이버거가 아니에요 이거는 갈릭버거에요 화이트 갈릭버거 근처에 아라비안 레스토랑 있나요? 우리 음식을 시험해 보십시오 없어요 매니저 되려면 딱히 없구요 그냥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해주시고 대답해주시고 하셔서 맥플러리에 있는 딸기잼이 냉동딸기 있죠 냉동딸기 덩어리가 있는 딸기잼이에요 그냥 딸기잼만 있는게 아니라 처음에 유튜브 구독자 10만도 안되는데 어우 세상에나 지금 제가 한 175만 될걸요? 대한민국 유튜버 중에 구독자 100만이 넘는 분들이 한 20분 넘게 계신데요 아직 200만은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저 혼자는 못해요 님들 사돈에 팔촌까지 파이팅 부탁드릴게요 아 이거 고민이다 진짜 3대 1000원이 남았으니까 맥도날드가 두개니까 이거를 먼저 먹는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게 신메뉴니까 이걸 마지막에 먹을게요 아쉽다 아쉽다 맛있긴하지만 195를 먼저 먹을게요 오늘은 지금은 등수가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먼저 먹는거에요 여기부터 등수 없어요 지금 영국에서 보고 있어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보셨어요 해리프트 거기 정확하게 백.. 백만.. 십.. 백.. 십.. 사만.. 아.. 115만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빨리 열심히 할게요 빨리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이쁘죠 지금 좋아요 1500이 넘어요 그래서 봐주시는 분들이 지금 1500분에 훨씬 넘는데요 그리고 오늘 불고기 패티로 만든 버거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해요 맥도날드에서 원래 맥도날드 패티는 좀 뻑뻑하거든요 소고기 패티가 여기 사운드 소스가 들어가서 부드럽게 해줘요 지금 정정할게요 제가 아까 100많이 넘는 분이 안 계신데요 지금 정정할게요 제가 아까 100많이 넘는 분이 안 계신데요 기타리스트 정성아씨 구독자분이 400많이 넘는데요 어우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내뱉은 점 어우 죄송합니다 좀 더 나중에 말할 때는 확실한 팩트를 알고 있을 때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400많이면은 상상이 안된다 먹는거의 즐거움을 오래 느껴서 부러워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 사람 진짜 가끔씩 부러워요 아까 진영이도 떡볶이 몇개 먹다가 아우 형 저 배불러요 밥먹고 왔냐 하니까 안먹었다는 거예요 진짜 독특한 친구예요 애가 태국 갔다 오더니 영혼이 자유로워졌어요 오늘 무슨 그지같은 모자를 하나 쓰고 대전역에 저를 마중 나왔거든요 아우 그냥 모르는 척을 하고 가야되나 와서 인사를 하는데 수직이죠 이거 먼저 벤츠 방송 볼 때는 뭐 먹으면서 봐야겠다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녹방 보시는 분들 중에 식사하실 때 드시는 분들 애가 머리에 쓴 모자에 디자인이 알약이었어요 진영이가 많이 힘들었구나 태국가사 태국가사 우리 똥가랑 우리 루다랑 우리 로우니랑 보고 있어요 아 뭔가 루다로우니는 사람 이름 같긴 한데 똥가랑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애완동물인가봐요 반려동물 진영이는 제 영상을 편집해주는 직원이자 동생입니다 동생처럼 거의 지네요 여러분들 한입 먼저 드세요 진짜 아 이 부분 액기스에요 액기스 삼겹살에 비계가 있다면은 이 버거에는 지금 여기에요 일찍 슬라고 데이 quantity 에이씨 컵 엑 엑 엑 이제 애완동물이라는 단어 났어요 애완이 왕구를 왕구할 때 쓰는 왕이라 가지고 놓은 느낌이라 이제 반려동물이라고 합니다 아 네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애완동물 뭐 애완견 그렇게 말 안하고 반려동물 이런식으로 말할께요 전 잘 모르거든요 잘 제가 말한 것 중에 뭐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된 점 찍어주세요 이거는 화이트 갈릭버거 입니다 저도 어제 6시에 잤대요 새벽에 진짜 외국에서 이런 문장 써요 라는 그거를 진짜 쓰실런가 우리나라 영어튀기만 있는건가 어우 좋아 저는 추게더는 아이스크림 놓은거 되게 좋아해요 음 아 우리나라에서만 써요? 음 진짜 햄버거 먹다가 이러면 제일 떡 하나 더 먹을께요 떡이 한개가 쏙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로 남아있어요 진짜 침대 같죠? 애기 침대처럼 그냥 정말 편하게 떡볶이가 쉬고 있어요 마치 애기 침대 딱 애기 아닐 때 뒷목을 이렇게 걸치더라구요 뒤에 요쪽 여기다 이렇게 해주고 하린이가 최근에 이제 목에 힘을 줘요 애가 자꾸 목을 이렇게 기대라봐 빳빳이 들라고 하는거 보니까 이제 용쓰구나 너도 이제 사회생활 할 때 다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쿨하게 구타면 됩니다 외국에서는 쿨하게 구타면 됩니다 외국에서는 쿨하게 구타면 됩니다 애기 뭐 애기 목에 힘주면은 뭐 사회생활 할 때 된거 아닌가요? 태어난지 한달밖에 안됐지만 벌써 이제 너무 완벽해지고 있어요 애기가 지금은 별풍선이라는 수익이 없어도 그냥 방송 보러 와주실 때 광고가 뜨잖아요 그냥 그런 광고를 몇초 지나고 스킵을 해주셔도 잠깐 봐주시는 것 때문에 저에게도 수익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트위치를 가면은 지금 별풍선처럼 그런게 있는데 왜 안가냐고 하시는데 저는 두군데에서 어중간하게 방송을 하는 것보다 한군데에 정착해서 생방송 플랫폼은 그냥 여기서 거의 90? 80? 거의 정착하고 싶어요 근데 독점 계약이나 뭐 그런걸 하진 않았으니까 상관없죠 제가 나도 제가 한군데에서 방송을 거의 꾸준히 해야지 보시는 분들도 편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제는 뭐 트위치 갔다가 언제는 뭐 또 어디 갔다가 보시는 분들이 아마 힘드실 거예요 보시면 되게 이거는 머스타드가 아니라 겨자색 있죠 하인즈 겨자색 겨자색 뭐 기부같은 계좌번호를 적는 그런게 있대요 그런걸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거까진 하기 싫고 제가 이렇게 하다가 유튜브에 수익 별풍선이나 그런게 생기면은 정말 감사한거고 뭐 늦게 생기면은 또 늦게 생겨도 감사한거고 지금 당장 그런걸 보고 막 쫓아다니긴 싫어요 음 이거 튀기면 좀 뻑뻑하다 역시 사람이 만든거는 맛이 조금씩 다를 순인데요 유튜브로 넘어온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이런데에서도 수익에 대한 걱정 없이 방송을 하실 수 있어요 라는걸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러니깐 광고좀 틀어요 아 진짜 방송이 별풍선이나 그런거에만 집착을 하게 하고 하면은 정말 재미없어요 몰라요 저랑 스타일이 안 맞아요 한 그거에만 막 신경을 곤두서고 막 하면은 힘들어요 이거는 피클이 도미노 피자 피클 같아요 이거는 피클이 기존의 맥도날드에 있는 그런 피클이 아니라 도미노 피자 피클이 조금 맛이 연하거든요 시큼한 맛은 있는데 연해요 되게 달지가 않아요 맛이 벤지님 언젠가는 천만이 되길 바래요 아 그러면 너무 나이를 많이 먹지 않을까요 천만 중국말 듣고 싶어요 한번만 해줘요 니하오 니하오 이치 이치 니치산구 아 이건 일본인데 이열산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왜요 왜왜왜왜 안 꺼졌는데요 뭐지 뭐지 뭐요 뭐지 뭐지 아 지금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생방으로 보시는 분들 잠깐 그 방송이 아 좀 이상하군요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겠다 네 방송하다가 조금 이상하거나 잘 못 되는 점이 있으면은 저도 매번 메모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관계자분들이랑 미팅하거나 얘기하거나 연락할 때 말해요 네 이거는 저도 저거 놓을게요 이래서 지금 시청자분들이 뚝 떨어지셨거든요 다시 오시겠지 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보시면 여기 피클이 좀 정말 연한 피클맛 음 이 얼 산 쓰 우 류 찌 빠 쭈 씨 중국어의 1부터 10까지 였습니다 넘버원 투 텐 어색해 넘버원 투 텐 1부터 10까지 인스타에 할인인 사진 많이 올려주세요 너무 이뻐요 누나야? 이쁜건 맞는데 누나야? 아닌가 모르겠네요 떡볶이는 동생들 저녁으로 사줬는데 애들이 먹고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먹는 거예요 엄마 마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이게 안녕하세요 부인이랑 늘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거 아시죠? 제 방송이 끝나면 11시 12시 12시 사이예요 안녕히 주무세요 아 아 이야 나왔다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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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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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래도 이렇게 햄버거나 고기류들을 많이 먹으면은 아 나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껴요 그럴때는 야채를 드세요 이렇게 야채를 드시면은 자기위안 이 되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이거 마지막에 떡볶이 먹고 달걀 국물에다가 이렇게 해먹는다 했잖아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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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양념을 그냥 먹는거랑 달걀 흰자 말고 노른자가 같이 으깨지는거랑 맛이 정말 다르거든요 엠 변지님 안녕하세요 저희 강아지만 같이 보고 있어요 아 순간 제 별명이 개요 개 술 마시면은 개가 아니라 생긴 게 좀 개같이 생겨서 강아지처럼 생겨서 강아지는 귀엽고 개처럼 생겨서 개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떡볶이 데운 건가요? 아니요 그냥 아직 뜨끈뜨끈합니다 뜨겁진 않은데 뜨끈뜨끈해요 비비면 소스 색이 보이시죠? 직장 때문에 내년 2월쯤 대전으로 갈 것 같은데 지역 추첨 좀요 회사 가까운 데로 가세요 네 뭐 진돗개 비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소스 색이 이러면은 소스 맛이 되게 부드러워져요 봐봐요 이제 화면에도 안보이죠 이게 지금 저한테 옆모습만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보여요 저한테 딱 보이는 수준이 딱 이랬어요 없나 내가 다 먹었나 생각을 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금을 너무 조금 뿌려주셨나? 안 뿌려주셨나? 볼살은요 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빠지는 살 중에 한군데가 또 볼살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나이를 먹으면 나중에는 볼살이 없어서 걱정을 하신대요 여기는 떡볶이 국무보다는 아까 이렇게 서비스를 많이 주신 만투터치 일회용 나무젓가락 몸에 안좋아요 쇠젓가락 써요 나무젓가락이 짚기가 더 편해요 미끌미끌 거리지 않아서 감자튀김은 그래도 맥날보다는 맘스터치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냥 왜냐면 맘스터치는 미리 감자에 간이 다 돼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배부르면 그만 먹어요 네 배가 부르면 전제조건은 배가 부르면 이니까 모르겠어요 오늘 다해서 얼마나 나왔나 애들 것도 사주고 애들 햄버거도 아까 사줬거든요 에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전 30대 중반인데 불이 얼마나 땡땡 하다구요 아 보톡스 맞으셨냐고 물어볼 뻔했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걸 물어보면 조금 안되겠죠 안되겠죠 이거 하는 얘기까지 할게요 아니야 보톡스 맞으셨어요? 맞았으면 맞았다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왜 왜 맞은걸 왜 숨기시지 그냥 뭐 병어가면 맞는거잖아요 그쵸? 오히려 아무리 없죠 근데 오히려 맘스터치 그런 간이 센 감자튀김을 먹더면은 요런 기본인 감자튀김도 땡길 것 같아요 숟가락 옆에 흰 통은 이거는 콘인데 이거는 오늘 안먹고 나중에 키핑해놔서 먹을거에요 아니요 평소에는 이렇게 안먹고 닭가슴살, 야채, 토마토, 오이 이런거 먹습니다 이걸 거의 다 먹은거 같고 저 치킨중에 비비큐 자메이카 통다리 좋아해요 많이 붓잖아요 지원을 해주시면 돼요 콜라 있어요 따로 사진 않았고 집에 있는거 따라마시고 있어요 벤츠님 보기위해 뜨는 광고 5초를 스킵할 수가 없다 세상에서 진짜 제일 긴 시간이 스타그리프트 시작하기 전에 그 카운트 세는거 5초인가? 정말 제일 길어요 오늘 좀 더럽죠 오늘 되게 흥분한 상태에요 제가 TV에 나오게 되다니요 아직 나온건 아닌데 1월달에 나가니까 너무 설레요 설레입니다 네 다 느껴졌구나 이거 시티컵은 저는 대전에서만 파는줄 알았는데 인천공항 스타벅스에서 팔아요 인천공항 스타벅스에서 팔아요 인천공항에서 스타벅스에 갔는데 이걸 팔더라구요 엄청 의미가 없지 않아요? 이거 컵은 이게 미리수가 몇미리냐 414라고 써있는데 예전에 여기다가 1리터 우류를 꽉 채워서 2번을 넣었거든요 끝까지 꽉 채우면 500ml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설레임은 문법상 잘못된 표현이에요 설렘이 맞는 표현입니다 설레임 아이스크림 설레임은 아이스크림 설레임은 아이스크림 설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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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가 조금 남긴 남았는데 오늘은 적당히 여기까지만 먹을게요 좀 더 먹으면 먹겠는데 그러면은 조금 기분이 좋게는 못 먹을 것 같아서 떡볶이가 조금 남았지만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오늘 봐주신 덕분에 맛있게 재밌게 기분좋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페리카나 신상 나왔나요 제가 지금 확인을 잘 못해갖고